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웃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필요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다지게 됐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든지 등가 같은 것은 별로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정파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무엇이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그런 사건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고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권청의 역공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집권 세력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는 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연치 않은 영장 기각입니다. 9월 11일 날 명재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콜링크 프라이비티 에큐티의 이모 대표와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세조업체 웰스엔티의 최 모 대표의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 관여하였고 정거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영장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조사라든지 노력들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9월 16일 오후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국가족펀드의 핵심 관계자인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순항을 하려면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예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영장실질검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만일라 조범동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범동과 조국 가족들끼리의 입맞추기와 같은 그런 협력관계를 허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한층 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껏 의문을 제기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조국의 안위뿐만 아니고 정권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집권청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물론이고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더디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동원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직적인 검찰 수사의 무력화 작업.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던 9월 9일 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관광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검찰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별도 사건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는 특별수사팀을 발독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설 수 없는 이야기죠. 명백한 검찰 수사의 개입행위에 속하고 아마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따라서 4명이 동의하면 얼마인지 윤석열 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조국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그 이상의 개입에 의한 검찰 수사 방해 공약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은 취임 다음 날 민변 출신을 책임자로 하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구는 조국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고 가장 화급한 주제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막는 그런 일들에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조국은 지금 공석이 돼 있는 검사장급 6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원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현재 조국 관련 수사의 핵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장건의 안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관련 수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다양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훗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익이라는 부분이 더 화급하죠 사람들에게. 따라서 이제까지 조국 씨가 걸어온 그런 행보를 보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도 크게 끊임없이 할 것 같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정권의 안의를 위해 여권과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조국 임명에서 보듯이 우리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집권창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자신과 가족의 안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국은 필사적으로 아마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임명될 때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타인의 이목이나 비판이나 비난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자신이 그런 무리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조국 임명을 이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공작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사건의 물타기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 기획 등과 같은 그런 공작들이 딜을 따를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결코 적당한 수준에 덮으려는 사람들과 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사람들 사이에 격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진실과 거짓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이 이 땅에서 우리 두 눈 앞에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양식과 상식과 양심과 이성과 같은 것은 합리화 같은 것은 별로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가 순항이기 때문에 조국 사건에 실제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사건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얼마나 검찰에 대한 수사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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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